30일에 이번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훈정 회장님으로부터 개회선원 및 파종이 있겠습니다. 용경하는 대민, 그리고 총재님 여러분, 그리고 임원님 멋있는 기분 대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에 번지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서울 무궁화원 사례클럽 제128차 국립 모임 및 제32회 회장 및 임원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기 대신이 아닙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국기에 대하여 국립 나는 자랑스러운 기력이야 자유롭고 전유롭은 대한복의 동간 영광을 믿고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가짓는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2절만 부르겠습니다. 2절만 부르겠습니다. 2절만 부르겠습니다. 3절만 부르겠습니다. 3절만 부르겠습니다. 3절만 부르겠습니다. 4절만 부르겠습니다. 저희 클럽의 상임 이사이시며 원로 고문이신 김상혜 고문님과 이경희 사천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은 동상으로 앉아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두 분은 동상으로 앉아주십시오. 잠깐만. 잠깐만.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